우연히 만나서 관심을 기울이면 인연이 되고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집중하면 피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이 만났는데 그냥 주일에 한 번 얼굴만 슬쩍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인연을 갈고 닦아야 피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니까 옆 사람 누가 앉으면 이게 왜 여기 앉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한 번 하겠습니다 사실 만남보다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김하녀 목사님을 만난 게 참 은혜 있고 복입니다 저분은 일 중독자여서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야 얘기 들어볼까 하나도 안식일이 아니네 안식일이 아니라 일식일을 하러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늘 눈만 뜨면 또 저를 만나면 우리 김하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교인 자랑, 교회 자랑, 장노님들 자랑, 권사님들 자랑 자기도 아면 안 하는 것 봐야 자기를 자랑한다 그래도 그린 다 왜 애물단지가 없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김 목사님의 모든 언어 속에는 난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지구상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큰 재단에 이렇게 복된 종으로 쓰시는 이유를 제가 자꾸 가까이 뵈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찌 아면이 그렇게 기분 나쁜 아면을 하세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린 말씀을 경청한다 그래요 경청한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면서 경청을 합니다 경청이라는 말의 경자가 뭔가 봤더니 기울경자더라고요 그 소리에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봤나 봤더니 그렇게 경청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더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시에 쓰여졌던 성경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 경험하고 감격하여 적은 서신이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누지해지고 삶이 지치고 왠지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도 활짝 열리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살맛도 나고 행복도 찾고 다시 감사도 회복하고 신바람도 얻는 여기는 다섯 번을 해야 아멘이 막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쁨도 찾고 열정도 회복하고 능력도 얻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 종류입니다 신앙은 맹신, 광신, 참신앙이 있습니다 맹신은 내 안에 나를 가둡니다 그래서 자기식이 오른 거예요 나 말고는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신자들은 얼마나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요 맨날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한국 같으면 산기도 가고 모처럼 신랑이 여보하고 손을 잡으면 사타나 물러가라 막 이러는 여자가 이제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제가 한 번은 의정부에 연합풍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참 맹신자들은요 누구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보편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도 않은데 나름대로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뜨거운데 이분은 찬성만 부르면 벌떡 일어나요 뭐 찬성 시작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보통 찬성 부르면 손을 이렇게 들고 하기도 하고 막 간절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찬성만 부르면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이러고 이러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웃느라고 이 여자 때문에 웃느라고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시선과 관계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여자 목사님 한 분은 새벽 예배를 2시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자다 말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제일 먼저 새벽 재단에 가서 딱 엎드리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할 말씀을 자기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 너무 은혜가 된대 그래서 제가 어쩐지 우리에게는 한 번도 안 오시더라 교회인 다섯 명 모였었고 결국 문을 닫더라고요 이게 맹신자들의 특성이에요 광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아서 장노님도 되고 장노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다가 이 광신병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지적질을 해요 지적질 왜냐하면 나만 못한 사람들을 전부 다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걸 그렇게 기도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는 권사님하고 몰려갔다가 지적받으니까 성질나서 그 사람을 경계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저기서 권사님 장노님이 올 때 교인들이 장노님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기서 권사님 오실 때 권사님 그런 사람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놀고 있다가 장노님이 딱 나타내고 야 저거 와 저거 와 그리고 비타민C를 팔면 문제가 있는 장노님이고 문제가 있는 권사님이잖아요 참신앙은 누구냐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목장이 놀러 간다 그러는데 단일 목사님이 여쭤보는 거죠 누구누구 가세요? 암흑에 암흑에 아유 그럼 됐네 이런 목장이 있는가 하면 누구누구 가요? 암흑에 야 너라도 따라가라 부목사 붙이는 거요 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죠 난 지금 순간적으로 놀란 게 충청도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먹 불 끈져봐요 이제부터는 똑소리나게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소리나게 믿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믿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들 중에 되게 웃기는 여자 있어요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살림을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 자체가 살리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만 해요 라고 할 때 이 살림만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남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하는 여자들이 안 바쁘던가요? 제일 바쁘죠? 백수가 과로서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살림하는 여자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 많고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살림만 하거든 집에 가면 밤 11시까지 앉아있진 않아 뭘 그렇게 딸그락거리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집이 깨끗한 것도 아니야 근데 엄청나게 분주하고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정신없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데살로네가 전선은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네 가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당시에 데살로네가 그리스의 제2수도 제2도시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인구의 14% 정도나 모였었을 만큼 우리식으로 따지면 LA에 있는 교민단체 같은 그런 공간이 데살로네가였습니다 바울이 최초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 가서 하냐면 회당 가서 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데살로네가라는 지역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참 사나웠어요 독하고 사나워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합니다 3주밖에 거기에 머물지 못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막 전하면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온 시민이 다 모일 만큼 관심을 기울였던 지역도 있었지만 이 데살로네가 지역은요 무지하게 사나워서 저 바울 일행을 죽인다고 걸기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는 것 때문에 이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베레아로 피신을 한 게 이 데살로네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네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부리니까 밤중에 빼내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난 이후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핍박이 많은 환경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났고 그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지 디모데를 보내보는 거예요 이 데살로네가 디모데를 보내보는데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디모더가 갔다 온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지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은 제대로 서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 보냈는데 디모더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도 좋고 그렇게 사랑도 넘치고 그렇게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죄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생활 잘하고 그렇게 성동안의 사랑이 넘치고 이런 얘기를 막 보고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 보고를 들으면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았어 보통 교인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삐치는 게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아 제일 많이 삐치는 게 인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르르 인사할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깐난 아기한테 더 많이 신경을 써요 10살 먹은 애한테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여긴 어지간하면 대답을 안 해 그럼 교인 중에서 오랜만에 만난 분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아팠다가 나온 분에게 신경을 쓰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 눈은 쳐다보지만 생각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걸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런데 나는 인사를 한 거야 한 번은 저에게 연세가 80이 되신 장권사님이 식당에 있는데 제 어깨를 탁 치는 거야 왜요? 그렇게 봤더니 권사님이 비싱기 좋으며 목사님 내가 인사하는 거 못 봤죠? 언제 인사했어요? 이랬더니 아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와서 인사하려고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 같아서는 삐졌어요 그런데 나는 안 삐치고 와서 다시 인사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됐는데 걱정했던 교인들이 그렇게 신화생활 잘한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목사님께 지나가도 말씀하셨지만 늘 우린 그런 마음이에요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에 목사님 없는 김에 우리도 놀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안 계시니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철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데 행정목사님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 한 달 사역을 위해서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 기도하고 주일 예배가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사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목사님들에게 위로 성도들에게 위로받을 때가 제일 행복해 진짜 제일 자랑스러운 게 자식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암흑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암흑에는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이렇게 암흑에는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거 자랑하는 게 주의 종의 최고 행복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래 성도들 때문에 주의 종이 살맛이 나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살맛 날까? 한번 물어봐봐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살맛 날까?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맛이 난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데설론에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독특한 세 가지가 있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봤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많이 들어봤죠? 자, 인간의 3대 필수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의, 식, 주 라고 그래요 자, 이게 순서인가 보세요 의, 식, 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순서로 나열했더니 의, 식, 주래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먼저야? 식이 먼저지 근데 의가 일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꾸어지지 않은 인간은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격을 의미합니다 격 격 그래서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격이란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됐어 저 사람은 품격이 있어 저 사람은 격이 달라 이 격이란 단어는 인간의 의미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격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뭔가 각각의 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옷이다 그 얘기요 갖고 졌다 그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이건 순서가 아니라 믿음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소망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사랑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독특하게도 믿음에 뭐가 붙어 있고 소망에 뭐가 붙어 있고 사랑에 뭐가 붙어 있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명사형으로 쓰이는 적이 없어요 이거는 현재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내가 좋았다 내가 과거에 뭘 알았다 그건 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처리된 거야 그래서 항상 믿음은 현재진행형 동사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왕년에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했다 왕년에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한 시간씩 했고 내가 왕년에 금식하면 막 20일씩을 거뜬히 해냈다 지금은 애물단지 그런 애물단지가 없어 믿음은 현재진행형 동사이고 믿음은 두 종류예요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 상급의 믿음은 크다 작다를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상급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척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교회는 히든 크리스찬 숨어있는 크리스오인들로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의 슬레는 거의 크리스찬이다 거의 크리스찬 비슷한 크리스찬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첫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알아볼 겸 신방을 하다가 젊은 부부집을 갔는데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부인의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중의 아기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데 신방 전사가 옆구를 쿡 찔리면서 목사님 애벤기 아니라 배 나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가뜩이나 애를 갖고 싶어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집인데 상처가 크겠다고 아니나 달로 교회를 안 나오네 그 목사님이 김하녀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고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은 어떡하냐 어떡하냐 걱정하고 미안해 죽는 스타일이고 저는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내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는데 주혜정이 알든 모르든 잉태했다고 그러면 잉태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뭘 그거 가지고 삐쳐 그때 못 모르고 그냥 아멘 했어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왔네 세상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부가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온 거예요 목사님 쌍둥이가 들어섰대요 쌍둥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세요 믿음만큼 역사한다고요 전 여러분이 시시한 믿음 쨔쨔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마다 요즘은 쨔쨔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못하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오늘 이 예비에 참여한 배들교의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쨔쨔 마귀를 좀 물리칩시다 자 주먹을 딱 쥐고 여러분 성이 있죠? 저는 장씨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예요? 자 주먹을 쥐고 장쨔쨔 물러가라 장쨔쨔 물러가라 이 대모도 세 번 하는 거거든 세 번만 합시다 시작 장쨔 물러가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장쨔쨔라고 우리 여러분 성을 부르래요 장쨔에 물러가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장쨔쨔라고 우리 여러분 성을 부르래요 다시 장쨔 시작 장쨔에 물러가라 장쨔에 물러가라 장쨔에 물러가라 옆 사람 봐요 물러갔나 믿음은 역사할 만큼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오인입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남자들이 바보라면 밥이 서는 거 알죠? 왜 밥이 설까요? 자꾸 열어봐 자꾸 열어봐 우리나라 문화는 뜸의 문화거든 뜸 뜸 들여서 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탕을 깨물어 먹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소망은 인내가 필요한데 참 못 참아 그래서 말이 빠른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이 늦은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이런 사람 있어요 말만 하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라도 말로 조사버려야 됩니다 조급증에 빠지면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결정합니다 내가 짤막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장례와 내일과 미래를 너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너무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말 실수를 연말하다 보면 그게 내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급한 거야 배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를 막 세우고 보니까 ATM기 옆에 불이 약간 켜졌으니까 거기서 신문 깔아놓고 얼른 실례라고 말아가지고 까만 봉지를 담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보니까 걱정하고 오는데 오토바이 탄 님이 탁 해가더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이 염려해서 진짜 이만큼이라도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야지 걱정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고 이길 수 없으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 이 수고란 말이 헬라 원문을 보니까 갈기갈기 찢겨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 맨날 노래를 불러요 사랑은 아무나 아냐고 근데 이 대선원의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사랑은 수고의 사랑이었어 수고 여러분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애가 밤새로 포채고 아프다고 싱글거리고 울면요 아빠들은 그러면 저거 갖다 버려라 이래 엄마는요 밤새 없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우는 게 엄마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꽉 채우고 내가 안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여자는 60쯤 되면은 다 한이 있답니다 한 다 한이 맺혀있대 그래서 대한민국 귀신은 다 여자야 미국 귀신은 다 남자야 신기하잖아 문화가 여자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여자는 60이 넘으면 다 한이 맺혀가지고 60 넘은 다음부터는 한풀이를 하고 사는 게 여자들의 공통점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 60 넘은 이후에 그 여자들이 한을 못 풀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다 구촌을 맴돌았어요 왜? 그때는 한풀이를 남자한테 신랑한테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지금은 남자들이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그 한풀이를 남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60 넘은 남자들 불쌍합니다 잘해주세요 남자는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돼지는 때리면 안 가요 때리면 그리고 안 가요 돼지는 옆구리를 살살 긁어주면 가요 남자는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대 그래서 남편들은 시간 날 때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들이 당신은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헛소리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와 이러해요 근데 남편들한테는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우리 신랑이 지구상에 제일 훌륭한 것 같아 내가 우리 신랑 보니까 제일 잘난 것 같아 물론 머릿속에 노래가 지나가 거짓말이야 노래가 지나가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최고의 행복한 하모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살로네가 교회가 작지만 핍박과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서로 사랑을 위한 수고가 찢겨지는 아픔을 누군가는 감당하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온 성도들에게 팽빙하게 흘러넘쳤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대살로네가 전서의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는 여러분의 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민사회의 꿈을 꾸며 젊은 부부들이 제일 많이 몰려오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자녀들의 교육과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오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 사랑 덩어리가 돼 사랑 덩어리 진짜 주일날은요 난 모르는 사람한테 더 접근을 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덜 놀아야 돼 맨날 우리끼리만 사치기 사짜뽀 하면 소외되는 사람은 늘 소외되고 겉도는 사람은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붙은 곳에 나무를 하나 집어넣고 확 불이 붙는 것처럼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덩어리로 불러 모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이 지구상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 역사가 나타날 만한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갖게 돼야 되고 소망을 항상 누리면서도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결론 짓지 말고 결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누군가가 기준을 삼아줘서 늘 소망 가운데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였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 사랑의 하모니를 잘 이루어가서 이 배들교회만 가면 아픔이 다 위로가 돼 힘든 사람들이 그냥 다 손만 잡아주는 그분들 때문에 미래를 열고 살 수 있어 그 환경 때문에 우리 달인 목사님은 탈 살 맛이 나고 탈 위로가 되고 하나님 어쩌저거 이렇게 복된 교인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저는 목탈 맛이 납니다 이게 목사님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는 왜 딴 교회도 안 가고 여기서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서 어느 교회보다 확실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내는 우리 배들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이 v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